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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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나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미러라 아멘 축복을 선하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리를 보십시다 천재의 이름 중 가장 귀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관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이 땅에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달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 가진 자로 빛을 증가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최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뭔가 모르는 답답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일이 안 되어지고 또 될만하면 무너지고 될만하면 가정과 사업의 일들이 자꾸 생겨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나도 원치 않는데 어느 날 찾아온 문제들 가운데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갈수록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중독에 대한 부분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혹이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혹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고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난주간 금요일에 우리 전도학교 때에 파나마 사역에 인도받고 계시는 라우렌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파나마 전도운동 속에 처음부터 함께 인도받았던 분이시고요 실제로 침내교 신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금을 받고 나서 이것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파나마 지금 보금운동 속에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게 되어진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라우렌시오 목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한 답을 내렸느냐 가족 전체 2020년인가요? 매년 돌아오셨는데 처음 돌아오셨을 때 이분이 같이 돌아오시면서 매년 선교대회와 선교 합숙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집중훈련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면 진행되는 40일 집중훈련에 계속 참석하시면서 언젠가 한 분은 가족 전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기 와이프나 두 아들, 며느리까지, 손녀들까지 다 데리고 한 식구가 완전히 훈련 속에 들어와서 선교사 합숙과 대회에 참여하면서 집중훈련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침대교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키워나가는 그 가정 속에서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복음 운동회에 되겠다 그리스도 운동회에 되겠다 결단 내리고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주위에 많은 분들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훈련 속에 인도 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일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게 대처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을 대할 것인가 그들을 통해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게 대해서 전혀 대하지 않아 하고 대책 세우지 않아 하고 그냥 핍박 오면 오는 대로 어려움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들을 본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고 누리고 있다면 지금 생각과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티빡 속에서 얼음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던 비밀이 있다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겪은 간증을 하셨는데 2020년에 위암의 진단을 받았었어요 6.5cm 되는 위암 크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진단받고 나서 그때에 우리 하나교의 금조전두학교의 메시지를 같이 파나마에서 듣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금조전두학교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저녁인데 파나마 현지에서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같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하나교의 금조전두학교 메시지를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긴 터널이 있다라는 거 그 긴 터널을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짝꿍하라는 거 그 메시지가 마음에 딱 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암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긴 턴 인생의 긴 턴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배를 수술하기 위해서 잘라보니까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암덩어리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완전히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배 안에 6.5cm 되는 암덩어리가 흐물흐물해 녹아있어가지고 그냥 의사가 그걸 청소해냈다는 거예요 위를 청소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배우의 지금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돼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제로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려지지 않고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보이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가지고 나의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지고 영적 사실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고 딱 은약 붙잡게 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 있습니다 그 은약 붙잡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정확한 은약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관을 추월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도의 심을 알게 될 때에 현장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어렵고 수고한 무거운 짓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중간 제목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체험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실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에 문제를 다하게 되고요 많은 고통들이 우리도 원치 않게 어느 사람이 고통을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어쩔 수 없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더 가중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삶이고요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쏘이느냐는 더욱 속이게 되고 악한 년은 더욱 악해진다 했어요 왜냐 갈수록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문제와 고통들 가지고 모든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앞으로의 세계가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예 생각을 접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들이 오게 돼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수많은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서 어쩌없이 없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직 유일한 이름이신 그리도 이름입니다 먼저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도이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가지고 그게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물을 졌을 때에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와 함께 많은 고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인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창세의 3장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는 전적 타락이라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도조차 없고 뭔가 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된 38년 된 병자를 내어 보내면서 14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치유하셔서 내어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은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병든 것은 귀신 때문이다 정말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은 귀신 때문입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질병 가운데 빠진 것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그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육신의 연약한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병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도입니다 그리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해답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스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장에서 해방되는 이름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운명 가운데 빠져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가요 그래서 4정연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눌려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유 없이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의 근세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모든 사람을 운명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그 운명에서 못 빠져도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에 눌려있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 눌려서 우상숭배하니까 나도 원치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정신과 육신이 연결되어서 육신적인 질병도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정신과 육신의 문제들 가운데서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 후대들의 그대로 영칭인 대물림으로 물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단의 운명 깰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단을 꺾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꺾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따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의를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근세를 깨우시고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이 해답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속에서 살아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명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6월절을 말해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급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노예 세방되지 못했는데 6월절 어른 양에 피 발랐을 때에 430년 동안에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령 오늘 유대인들은 6월절에 주인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만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로를 중요하게 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6월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노예 살해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속국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 오면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 무엇을 말하느냐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우리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생활 삶이 있잖아요 나도 원치 않게 자꾸 끌려가요 거기에 노예로서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장로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의 다빈 그리스도 포로된 생활 속에서 빠져나오는 인마니엘인 그리스도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되시는 기중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에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느냐 완전 보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남에게 말 못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고질적인 문제들 속에서 보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지만은 아무도 아니 해결해 줄 수 없고요 또 그렇게 노력했음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38년 된 병자죠 어떤 면에서 생각도 삶도 모든 체질도 다 무너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랜 질병을 앓다 보면은 육신적인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적으로 영향을 줘요 정신적으로도 얼음을 당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랜 동안 질병을 가지게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화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삶도 생각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38년 된 고질적인 병을 가진 이 베드사의 연못 가운데 있는 병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금인데 보금을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든지 병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금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질병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것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소를 만나서 말씀 들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예수 만나서 말씀 들으면 해결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어떤 큰 일들 통해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었어요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에 자기도 원치 않게 온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없을 정도 실제로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없을 정도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그냥 누워있게 됐어요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감이 갈수록 이래서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래서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내가 말씀 받아야 살겠구나 말씀을 드려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누워있는 상황에서 은금금 기어서 결단하기를 수요예배부터 도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일 예배에 나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딱 그렇게 사로잡히고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걸음 옮겨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잡히고 뭔가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래서 죽는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예배부터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딱 뜻을 증하고 결단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어서라도 수요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은금은금 기어서라도 그래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다음에 주일 예배에 도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자기의 육신도 물론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 만나서 말씀 들으면 사는 문제입니다 답은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일수록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일수록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힘을 얻게 되고요 그때부터 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종교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 해결이 답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부교에서도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한 단체에서도 당장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주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 안 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 문제가 오히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문제 자체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곤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전도사에게 있어서 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거 놓고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하 내가 약한 이것이 곧 그리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문제가 바로 그리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의 명심은 뭐냐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문제 있다면 그것까지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시고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 속에서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가지고 다 복음을 찾아가는 복음을 찾아가는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 줘가지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속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제 방에 인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사실 진짜 그 가정에 억울한 일이죠 도저히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정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너무 당황되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같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 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10편 31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찾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다윗이 어떤 체험을 자아가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문제에 해답되시는 사실을 다윗이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31편 14지라고 보면 여호와여 걸음하여도 나는 죽게 어지하고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는 그 은약 붙잡은 다윗에게 21절 22절에 어떤 결과를 주었느냐 결국은 자신의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서 은약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은약의 사들 만민 앞에 다른 사람에게 정가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세우시는 증거를 주었어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셨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또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매일 남편을 찾아갔어 짧은 시간의 만남인데 말씀을 나누었어 딴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나누었어 10분간의 짧은 시간의 만남인데 말씀을 나누었어 지사는 두 분의 고백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말씀 붙잡고 하는 건 그 끝이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 그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됐다 이게 정말로 글자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체험됐다고 했어요 남편되는 집사님 또 작은 수축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짧은 시간에 10분간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 말씀을 적는데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이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문제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드십니까 진짜 은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정말로 어렵습니까 진짜 은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때의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어른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해요 많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영증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며 낙심하며 살아가요 정말로 은약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저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우리 안에는 하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불신앙으로 세팅되어 있어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결국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한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이 뭐냐 내 안에 망대가 되어질 정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불신앙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지우국에서 여러분 말씀 노트를 너무나 아름답게 디자인해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활용하세요 그거 여러분 적으면서 그것까지 묵상하면서 그 주제별로 나누어서 백구 백구 성경 구절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드렸잖아요 만약에 없으신 분은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녹취하고 말씀 적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통로인 불신앙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10편 11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마음 속에 말씀으로 망대를 쌓아가는 삶이 된다면 범죄치 않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되는 응답의 역사들을 날마다 날마다 누려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보금 속에 들어와서 보금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 사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보금보다도 율법이 더 강조되었어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고 보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강조된 것이 뭐냐 어떻게 안식을 지키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실 것인가 그게 더 강조되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보금보다 더 높아진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깨트러져야 완전 보금의 비밀들을 누리고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희도 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과 생각과 사상들이 또 내가 배운 지식과 배경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있지 않아요 나의 이론 속에 내 배경 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보금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망대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보금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갈 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게 완전하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붙잡는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라라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가지고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가장 귀중한 응답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2, 3, 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고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요 나의 모든 삶에 애들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가는 걸음 속에 나와 현장과 모든 교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우리의 모든 가거시대가 나의 큰 발판이 되어지고 현재의 시대가 하나님과 이명괴하게 되어주는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응답이 나오죠 어떤 면은 여러분 응답이 없다 바른 언약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한날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역사로 함께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그런 그름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본 6장 21지라고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보금이 없었고 율법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행함이 율법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야 될 보금을 주셨어요 장세희 3장 15절에 여자의 호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담아야 될 우리의 보물로 마음에 담아야 될 보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금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정말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이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한 시대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에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